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모의고사 동영 2회 건데 문제 풀어보면 어렵죠? 용기 갖지 마세요 용기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무대포로 푸세요 가장 좋은 건 시험에 가까워지면 그냥 속된 말로 겁대가리 상실하면 됩니다 그냥 찍고 보는 거거든요 찍고 보면 되고 읽다 보면 몰랐던 게 나올 때도 있고 10월 28일 날 가면 현장에서 그냥 답이 보일 때도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게 갑자기 득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할 때마다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하는데 용기가 없는 게 용기예요 그냥 그냥 무대포로 찍는 거 그 용기가 중요하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는데 이 문제는 풀려고 내는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는 제가 해석을 하려고 내는 문제예요 해석을 하려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로 따지면 그냥 10개 정도만 맞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낸 거거든요 표정들이 무시하는 표정이네 자기들을 풀면서 한숨 쉬었으면서 자 한번 보자고요 일본에 한번 봐볼래요 여기 일본에 보면 박스형 문제인데 반사의 질서입니다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 17문제가 나왔거든요 17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내가 좀 아쉬워하는 건 박스형 문제를 많이 안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월 25일 날인가 파이널 할 때 그때 박스형 문제만 40문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풀려고 해요 전체를 이게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는데 만들다가 지금 왔어요 어제 저녁에 잠깐 여기 보면 반사의적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중 볼 수 없는 거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적극 가담이 해당이 됐다는 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답이 잘못됐나? 수정도 안 했는데 이건 노란색이 아니고 하얀색이에요 답은 이겁니다 답이 왜 4번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보면 그만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적극 가담이 되면 아니 봐봐요 그렇게 점수가 궁예예요? 네 여기 명의신탁은 미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들어가면 안 돼요 3번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기가 표시됐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사의 법률이 이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103조 위반 이건 103조 위반이고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요 그 다음에 여기 비자금 나와 있잖아요 비자금 나오면 103조 위반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게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증권회사 같은 데 가서 오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41포인트라 떨어졌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증권회사에다가 5억을 투자하는데 증권회사가 그러는 거예요 직원이 당신이 5억을 우리 회사에 맡기면 제가 그걸 투자해서 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보상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투자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거 믿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 돈 반환해 줄까 안 해 줄까 그래서 103조 위반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건 기역, 니은, 니을이 되는 거고요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은 디귿과 미음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왜 4번이라고 체크했는지 모르겠네 5번이라고 체크가 돼 있는데 착시현상이었나 봐요 제 시험지는 5번이에요 여기가 5번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답지가 4번으로 돼 있네 참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작년에 배정이 되질 않았어요 욕을 내 그래서 조심을 해라고 하는 거 제가 어제저녁에 박스형 문제를 만들다 이 문제를 지금 두 개를 넣어놨어요 일부러 박스형 문제를 찾는 방법은 그 다음에 42번의 불공정인데요 불공정은 항상 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불공정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거 틀린 거 부합되는 거 그랬는데 부합이니까 오른 거 틀린 거예요 오른 거예요 오른 거 찾고 있어야 돼 증여 동그라미 치죠 증여만 써놓으면 안 되죠 뭐예요? 무상행위도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놓으면요 기부행위도 하나 써놔야 되죠? 네 기부행위 또 하나 쓴다면요 경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외워버리면 좋습니다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단독행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혹시 단독행위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안 나오고 다른 문건이 나와요 이게 채권 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채권 포기라고 돼 있잖아요 포기는 단독행위인가요 아닌가요? 단독행위예요? 그럼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자 그만해요 그게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거든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제한물권을 포기해요 지상권이 30년이잖아요 10년 사용하고 내가 20년 남았는데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로 가요? 상대방 있는 거 공유 지분 포기는요? 있는 거 합유 지분 포기는요? 있는 거 그럼 포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단독행위인 단독행위네 그렇죠? 그럼 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줄줄이 이야기한 게 4개가 다 나온 거예요 샤메가 따로따로 연도를 달리해서 그래서 이건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 채권 포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불공정은 적용되는구나 이거 4가지 외워버리세요 증여, 기부행위, 무상행위,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불공정 법률이기가 성립된 경우에도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 간의 부재소 합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재소 합의는 유용가요? 무용가요? 무효, 효력이 없다가 뭘로 가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하셨죠? 무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리에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는데 격무대, 격나요? 이게 격무대가요 대리 파트에서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대리 파트에서는 영순이에요 영순이거든요 그래서 격무대, 격무대 해가지고 이걸 좀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틀린 거죠? 그다음에 폭리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피해자에게 공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뭐예요? 인식만 있으면 성립된다 그럼 액수예요 그렇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폭리 행위는 인식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이용이에요 이용이거든요 이 글자로 꼭 찾으셔야 돼요 불공정에서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법률 행위가 현재에게 공정을 잃었다 하면 여기 추정이라는 단어 보인가요? 불공정에서는 절대 추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42번의 불공정은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하면 되고요 제가 동영 4회 때 이 문제를 다시 냈습니다 그런데 4회 때 지문은 12 지문이에요 지문을 완전히 펼쳤거든요 한번 접해보라고 쉬워요 여기 안에 있다고 이 5줄을 12주로 누린 거야 포인트는 똑같아요 추정한다 5번이에요 거기도 그럼 틀린 거겠지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5주로 줄일 수도 있고 4줄로 줄일 수도 있고 10줄을 누릴 수도 있다고요 이건 같은 문장이지만 그 다음에 3자 사기가 나오거든요 사기 강박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은 지가 27회 때 나오고 지금 5년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3자 사기 강박은 무조건 이 사리를 기억해라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해 놓으시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기 강박은 가장 중요한 게 3자 사기예요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사기 강박이 들어갔을 때 3자 사기가 안 나오면 사기 강박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가지고 풀으라고 그럼 여기 A라는 사람이 뭐 쳐요?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쳐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 되죠?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어 지금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A가 누구를 친 거예요? 갑 그럼 취소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예요? 의도 되는 거예요? 을은 사기를 당한 적이 없어요 당은 취소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거든 이게 1억짜리였는데 5천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을은 뭐예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샀겠죠? 너무 싸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여러분들이 5억에 판다면 사겠어? 안 사겠어? 사요? 사람은 일단 안 사요 그 싼 걸 내한테 판대 지 친구한테 주지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야 과감성이 없어서 그래서 이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취소하려고 할 때 이 친구가 손해를 봐버린다고 그렇죠? 그럼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3자 사기가 들어가면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을 을이 누구야? 상대방이 이 애이가 사기 강박 쳐가지고 내게 사기 살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을 때 뭐예요?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선입브라스 무과실이네 그렇죠? 그럼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 그럼 갑은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정말 이해 되시나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문제예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취소가 안 되면 지금 갑은 손해를 본 거잖아 1억 5천이니까 그렇죠? 5천만 원의 손해가 생긴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얘한테 사기 강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과 을 간의 취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이 손배청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었고 이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 아이고 이거 미안하네 이거 병이 아닌데 습관이 돼가지고 A에게 그 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이 A가 누구예요? A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을의 대리인이에요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나올 수 있죠 그럼 갑은 앞뒤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럼 갑은 뭐라고 해요?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로 가냐면 A라는 사람 A가 이 을의 뭐라는 거야? 피용자예요 피용자 피용자 그렇죠? 지배자 피지배자 사장님 고용자 피고용자 피용자라고 그래요 직원이죠 직원 이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적용돼? 제3자 사기나 강박이 적용이 돼가지고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된다고 이것은 이렇게 원치로 넘어가는 거야 1번하고 피용자는 대리는 무조건 취소가 되는 거고 이 세 개만 딱 들고 가면 사기 강박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든든해요 알겠죠? 그걸 좀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서 1번 대리인 나오네 대리인 그럼 앞뒤 봐야 안 봐요?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야 돼? 그냥 끝으로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 돼 1번이 답이에요 답은 시세예요 엄청나게 그럼 2, 3번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냥 넘어가요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이 지문에서 뭐예요? 이 지문에서 무슨 뭐 하나요? 이런 지문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대리가 나왔을 때는 대리가 나오면 앞뒤 보지 마시라고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돼요 취소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걸 답으로 꽂아놓고 넘어가야지 읽으면 안 된다고 2번 표의자는 표의자가 누구예요? 지속권자는 이런 의미죠 지속권자는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 그럼 본계약을 취소해야 되나요?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엄청 중요한 예야 이 2번 지문이 사기강박이 10번 나오면요 최소한 8번 들어간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안 나와서 그러지 문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강박을 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뭐가 있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래 유언입다고 합니다 유언을 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A라는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해가지고 당신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 유언해 너 안 그러면 묻어분다? 쫄아가지고 유언을 한 거야 이해돼요? 상대방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사기강박은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럼 사기강박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갑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언제나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여유가 없다고 시험정에 가면 그럼 상대방 없다 나오잖아요 상대방 없다 나오잖아요 키워드 이걸 키워드 잡고 삼자가 사기쳤잖아 그럼 그걸 바로 가라고 언제나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한 지문 정도 외워버리면 편하다고 그냥 이거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이 지문은 자 여기 피용자 보여요? 그럼 피용자 찾았죠? 대리가 아니잖아 피용자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삼자 사기강박 그렇죠? 피용자 삼자 사기 끝에 뭘 쳐놔야 돼? 상할수 치소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상할수 치소 피용자가 나왔는데 더 이상 중간에 읽을 필요 뭐가 있어요? 이것만 찾으면 되지 치소 주장자가 제3자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악이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죠 주장하는 사람이 뭘 주장하는 사람이?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 나 사기강박 당했다 너 알고 있었냐 그럼 누가 주장하겠어요? 봐보세요 이거 여기 지금 이 친구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거든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뭐예요?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취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얘가 주장을 해야지 입증을 해야죠 표의자가 입증한다 모르면 표의자가 입증한다 그래버리라고 그냥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거든 소송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건들 게 없는데 3자 사기강박이 나오면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으니까 처음에서 그런데 1번 답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1번이 답인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비진이 여기 진연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비진은 유효입니까? 비진의 원칙이 뭐예요? 유효죠 그런데 예외가 뭐예요? 상할수 그러면 상대방이 알 수도 있었네 상할수 상할수 그럼 뭐예요? 여기가 무효라고 가야죠 1번 찍어놓으면 안 되고 상할수, 무효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영업양도 계약이 영업양도가 뭐예요?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영업양도가 뭐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원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내가 실비보험 기억나요? 실비보험? 사기강, 사기는 위법이잖아 위법이니까 얘는 손해배상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또? 불법행위 나와야지 불법행위 사기강박 방금 앞에서 문제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차고는 손해배상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차고는 불법이? 아니니까 사기강박은? 나오지 그럼 사기강박으로 계약을 취소해 그럼 취소 효과가 뭐예요? 취소 효과가 부당이득 반원 그다음에 사기 자체는 불법이지 손해배상이지 그럼 두 개가 충돌되잖아 돈 받는 거 그럼 내가 실비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하나만 나온다 그럼 부당이득이든 손해배상이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지 왜 이걸 뭐야 함께 중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여긴 선택해야 된다 그거 맛떠보기 가면 써져 있다 빨간색으로 표시까지 돼 있으면서 지문도 있어 이 문장이 문장이 있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이해되시죠? 취소 효과는 뭐예요? 부당이득 사기는 뭐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만 중첩은 안 된다고 차고 나왔는데 이걸 안 찍으면 뭘 찍을 게 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지 뭐 다른 거 안 읽어도 되겠다 이게 밑에 읽은 태가 나 지금 읽은 태가 그럼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안 된다고 왜 읽어요? 이게 답이면 믿고 가야지 나중에 점수가 부족하면 안 부족하다니까 섬장에 가면 24개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어떤 분이 아까 답안지 보니까 1번을 나란히 찍었더라고 쭉 한 7개를 7, 8개를 찍은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칭찬해요 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모르는 걸 무효 부여 잡고 뭘 해 모르면 그냥 찍어놓고 가불지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섬장에 가도 선발력을 발휘하거든 그런 분들이 막 부여 잡고 울면 짜면서 바지까래 잡고 답인가 아닌가 하면 안 된다고 표의자가 사실상 장애로 대출 나왔죠 대출이 보이면 뭘 찾아라 양해 양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양해가 없으니까 얘는 비진이요 비진이가 아니요 아닌 거예요 양해가 없으면 그럼 비진이 아니죠 통정이 아니요 통정 허위다 아니다 아니요 그럼 대출이 나오면 유효 부여 얘는 유효라고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된다고 왜 근데 비진이라고 그래 여긴 양해도 안 보이고 통정도 안 보이는데 자 동계착오요 동계착오를 취소하려고 그래 동계착오는 의사표시 아니요 아니요 근데 걔가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어 있거나 유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합의까지는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 합의까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X가 되지 키워드 그렇죠 동계착오는 뭐만 있으면 돼요 우에다 쓰면 표시되거나 OR 또는 뭐예요 유발 근데 뭣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키워드 잡아가지고 키워드 잡아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진 거야 다 들었던 수업 내용들이에요 지문이 길 뿐이지 자 실수라고 하지 마요 알겠죠 이게 자 A로부터 기망을 당했어 갑이 그리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의뢰계 팔았던 거야 3자 사기죠 자 옳은 거예요 1번 의리 상대방이 계약 당시 A의 사기를 몰랐네 그렇죠 몰랐는데 반전이 있다 뭐예요 과실이 있다네 그럼 플러스 뭐가 있어요 과실이죠 그럼 선의 과실을 우리 한글로 뭐라고 표현해 알 수도 있었다 이거잖아 그럼 상할 수에 해당이 되네 상할 수 상할 수 보여요 그러면 이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상할 수 여기 없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취소가 되거든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대리가 나왔네 대리가 나왔는데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해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서는 무조건 대리가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아요 대리의 사기 강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땡키기도 하고요 예의가 사기쳤죠 이거 불법행위죠 그럼 손해비의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청구하려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취소해야 돼 취소하지 않아도 돼 응 안아도 돼 취소해야 된다 X지 뭐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 을이 선이 병에게 넘겨붙네 그죠 그럼 이건 좀 해보자고 이런 거네 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갑이란 사람 집이 있고 A란 사람이 사기 강박 쳤어요 을에게 물건이 넘어왔죠 그리고 다시 넘어갔네 병한테 물건이 그럼 이 사람은 선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상할수네 상할수가 된다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 갑은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권을 누구한테 행사해 을에게 해 병에게 을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선이네 그럼 이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얘가 악의이면 주장할 수 있고 선이면 주장할 수 없다고 그럼 얘가 매매대금 받았을 거 아니야 매매대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해 되죠 자 이렇게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이 병한테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선이 병은 유효죠 그러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어 여기서 취소했죠 취소가 되면 이 취소 효력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선이 병에게 주장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냐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되잖아요 된다 안 된다 을은 거물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X예요 선이니까 얘는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보호하죠 보호 여기 있기 전에 답이 나왔어요 이게 이미 자 을이 악이네 얘는 보호해 안 해 이제 안 하지 보호 악인데 그렇죠 그럼 취소의 의사 아 취소 잘 봐봐요 취소의 의사 표시를 병에게 하는 게 아니야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 의뢰기 하는 거고 그럼 악의자 있죠 악의는 뭐예요 취소의 효력을 뭐 한다 주장한다 누구에게 병에게 취소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취소의 의사 표시를 직접 병에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을 취소하는 건 갑과 을사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지 병과 갑이 계약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여기 오기 전에 답이 2번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건들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6번 협의의 묵권되립니다 을이 되어 있는데 선이 병이네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알 것 같다 그렇죠? 갑, 을, 그 다음에 상 여기는 뭐예요? 묵권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현명을 하면서 매매가 된 거죠?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갑은 1번 뭐가 있죠? 추인권을 가지고 있고 2번은요? 추인거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 두 가지 가지고 있고 여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최고권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철회권이 있는데 이게 옆에가 뭔가 지금 글자가 보이고 있어야 돼 보이죠? 추인권 그러니까 옆에 뭐가 뭐예요? 지금 이거 뭐가 보여요? 그냥 껌에 이게 뭐가 보이냐고 추인권만 보여요? 아니 옆에가 소급 유효 이렇게 안 보여요? 소급 유효 여기는 뭐가 보여요? 확정적 무효 여기 최고권은 아 선악을 불문하고 본인한테 최고하는구나 이런 거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건 당연히 애와야 되는 거고 그 옆에도 글자가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1번, 을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누가 선택을 하죠? 병이 선택을 해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어요 단 병이란 사람은 반드시 뭐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되고 이 을은 뭐야? 고위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될 무과실 책임자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죠? 아 상속이구나 그럼 이건 뭐예요?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지에서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표현대리하고 그러면 가볼게요 오른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병이 상당한 기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상당한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최고를 물어보는 거야 최고를 물었고 갑이 대답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아주 과묵하다고 바라지 않으면 보여요? 발신주의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발신주의 우리 션범위에 발신주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 지문 하나하고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격승발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두 가지 이건 본인이 추인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로 온다 틀렸죠? 두 번째 보면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네? 갑이 가지고 있는 추인권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죠? 을에게 추인했죠? 상대방이 모르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걸 모르네 누가요? 병이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면 돼 못해 추인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얘가 되려봐요 철회권 행사하면 철회권이 우선이에요 병이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행사를 해버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갑의 추인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단독행이에요 동의 승낙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 추인을 할 때는 동의를 해 주세요 동의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조건을 붙였네 조건을 붙였다면 상대방은 뭐예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조건을 붙이거나 하나 더 쓸까요? 일부를 뭐한다? 추인한다 이 두 개 애원해야 돼요 조건을 붙이거나 일부 추인은 동의 받아 안 받아?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거고요 원래 추인은 동의 받아야 안 받아? 원래 추인은? 안 받아요 그런데 얘는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거 애원해야 된다고 지금 가슴 떨리는데 이게 상속 보이네 없네 답이네 그냥 뭐 이거 찾으면 되겠네요 뭘 고민해 읽고 자시고 뭘 필요가 있어 난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그냥 상속 없다 그럼 됐지 뭐 정답이 뭐예요? 옳은 거네 이거 있다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여기 하나 추인은 단독행위잖아요 의사표시 명시적으로 해? 묵시적으로 해? 둘 다 되죠? 분류식인데 불요식이란 말이에요 불요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X가 된 거고요 정답은 읽었는데 김빠지긴 하네요 4번 정답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체크하게 된 거고 표현대리인데 표현대리가 나오면 오늘 일치하는 거네요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네요 일치는 옳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원래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된다 포함될 수 없다 없다 해야지 영순이라고 했잖아 영순이 이거 영순이가 의미가 뭔지 알아요? 무조건 해놔야 되는 거예요 대리행위가 표현대리가 강행복귀 위반됐네 강행복귀 위반되면 상대방이 선이 무고하시든 무슨 상관이에요 강행복귀는 무현대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야지 여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러시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더 이상 읽을 게 뭐가 있어요 강행복귀 위반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죠? 투력이 없다 그럼 여기에 126조가 뭐예요? 월권행위 아니야 월권행위 권한 넘는 거 그럼 월권행위는 기본 대리권하고 권한을 넘는 행위가 꼭 동종이어야 되나? 아니죠 동종이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지 동종이죠 상관없으니까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답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봐봐 복대리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랬어 지금 대리권 있어? 없어? 대리권 있어? 없어? 대리권은 있는데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하는 거지 지금 기본 대리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복인권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친구가 뭐예요? 복대리를 선임해 버린 거야 그럼 권한을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야? 넘은 거지 그럼 기본도 126조 없다 그러면 틀리지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복대리를 선임해 버린 거잖아 복인권이 없는 자가 보여요? 그 다음에 본인이 돌아가셨네 본인이 죽었는데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죠? 대리인이 본인의 사망 후에 그럼 사망 후라는 건 뭐예요? 본인의 사망이 됐다는 건 대리권이 어떻게 돼? 소멸됐죠 그런데 복대리를 선임하여 이를 과실 없는 상대방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 성립돼야 안 돼?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죠?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성립해야죠 아니 본인이 사망을 했어 그럼 대리권이 소멸됐잖아요 그럼 대리행위를 해버린 거잖아 복대리를 선임해가지고 그럼 누구로 가야 돼? 이건 상속인이 책임져야 되죠 이건 상속인이 승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 사망 후에 복대를 선임하여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대방과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니까 상속을 받은 거니까 이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성립이 돼야 안 돼 성립된다고 아니 그냥 생각하지 마요 된다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서 답이 사셨죠? 읽지 마 그냥 된다고 되는 거예요? 100조 129조 그러면 여기서는 1번 중요한 거 아시겠죠? 2번은 상식 아닌가요? 2번 상식이죠? 그럼 이건 기억해야 돼 3번은 4번의 표현 방법을 잘 보세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이 있죠? 복대리를 선임했죠? 그럼 권한을 넘은 거예요 여기는 대리권이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했던 대리행위를 해버린 거잖아 이건 누가 책임을 지어야 돼? 상속인이 넘어가니까 120조가 적용이 된다고 됐죠? 이렇게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2번 읽으면 답이 됐을 것 같아 추인 와볼래요? 추인? 추인 나오죠? 그럼 추인은 취소행위를 추인하는 것도 있고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는 것도 있고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도 있죠? 추인이 많아요 5개니까 그럼 법정대리인은 여기 전이요? 후요? 여기가 무조건 포인트요? 이게 전이 나와야 되죠? 얘가 나오면 여기가 후가 나오면 돼? 안 돼? 틀린 거고 추인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정말 잘 나오는 지문 빨간색 지문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을 했어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했다는 건 확정적 유효가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지 그러면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를 옆에다가 확정적 뭐라고 불러요? 유효 이렇게 3번 가장 매매가 뭐죠? 가장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 무효 당사사에서는 언제나 무효죠 무효인 걸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어 그렇죠? 그럼 뭐가 돼? 새로운 매매계약이 되죠? 맞죠? 그런데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지문 여기 사이에 이거 그때부터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여기가 법률행위부터 이거 나오거나 소급하여 이 글자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좀 조심해라고 지금 여기는 안 써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처음에서는 이거 혼자 공부하면 몰라요 그냥 그런 것도 넘어가 버리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행위 일단 취소된 후 엄청나게 강조했다 수업할 때마다 취소가 돼버렸어 그럼 취소가 되면 효과는 뭐예요? 확정적 무효지 뭐예요? 확정적 무효 그렇죠? 그럼 확정적 무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가서 이걸 추인한다? 이건 미친 사람이요? 이미 확정적 무효가 돼버린 것을 어떻게 취소행위 추인이 되냐고 취소행위 추인은 뭐예요? 취소하기 전에 효력이 있을 때 저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취소를 해버렸잖아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된 거지 그럼 뭘로 가야 돼? 무효행위 추인으로 가서 여기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로 가면 안 된다고 이걸로 유효로 돌린다? 제 말 이해 돼요 지금? 눈빛이 안 비싸요 똑같아 아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뭐예요? 제한능력 제가 쓸게요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됐나? 요구 요구 그럼 얘들은 지금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지금 얘들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요 무효라고? 유효 유효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지만 취소했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럼 유효인 거죠? 그러면 이때 취소할 수 있잖아 취소할 수 있는데 있는데 뭐라고요? 나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취소 건 포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 해버린 거야? 취소를 해버린 거야 취소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럼 뭘로 가야 돼? 취소가 돼버리면 이제 뭐가 돼?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가 됐으니까 얘를 뭘로 빼야 돼? 무효행위 무효행위 추인으로 넘어가서 뭘로 빼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가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문은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취소한 후 보이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취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알아듣죠? 이건 4번은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데 한글이라 보니까 그냥 맞게 보이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뭐 안 틀리면 돼 알겠죠? 우리한테는 기회가 딱 한 번 남았다고 언제? 10월 28일 그때만 잘 잡으면 돼 그때만 나는 매주마다 노또를 해 노또를 할 때마다 안 돼 오늘이 마감인 거 아시죠? 32억짜리 인천에서 지금 된 거 오늘 마감이에요 오늘 찾아가야 돼 오늘 찾아갈 확률이 높아 농협중앙에서 32억짜리 찾아가야 되고 2등짜리 6천만 원짜리 두 장 안 찾아간 거 그것도 인천하고 부천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걸 오늘 마감이요 아 내한테 난 내가 된 줄 알았어 찾아갔더니 인천이더라고 1억짜리가 인천을 왜 안 찾아가니? 그냥 여기 지점이 나와요 거기서 산 사람이 찾아가게 되는데 이분은 습관처럼 산 거야 그냥 노또를 놔두고 그냥 일한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가 된 걸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1년간 찾고 있다가 마지막에 찾아갈 수 있는 거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끈기지 그러면 우리는 대기만 해봐 다음 날 안 나와 근데 제가 왜 매일 노또를 산 줄 아세요? 한 번의 기회가 올 것 같으거든 한 번의 기회가 모르는 거야 그게 인생이 그렇죠? 70이 올 수도 있잖아 70이 오면 힘 없을 때 오면 안 되는데 자 봐봐요 여기 5번에 장기간 방치 보여요? 장기간 이 일을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추인이에요 추인이 아니요 아니요 볼 수 없다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럼 결국 답은 뭐예요? 4번인데 4번은 말도 안 되는 지문이었어요 지금 그렇죠? 해석이 안 돼서 그러지 후자가 키워드예요 후 이 후가 그리고 지금 48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버릴 지문이 전혀 없어요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매도했습니다 갑이고 누구예요? 건물이 있고 여긴 누가요? 을이 이렇게 기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에 법정 추인 사위를 물어보는 거야 오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정 추인 사위를 물어보는 건 누구겠어요? 상, 청, 양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누구요? 갑이요? 을이요? 을인 거예요 을이? 그럼 이건 추인이요? 추인이 아니야? 아니네 그렇죠? 이해 돼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 을이 자 대금을 지급했네 을을 지급했네 그럼 이건 뭐예요?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지 지급이잖아요 청구가 아니고 여기 누가 갑이 뭐예요? 이상하다 이게 법정 추인 사위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고 했죠? 갑이 누구예요?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네 갑이 을을 김... 아 미안해요 바뀌었다 한글을 내가 못 읽었어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얘를 친 거 아닌 거 아니야 거꾸로 쳤구만 이렇게 쳤구만 아이고 아 나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 여러분들은 옳게 읽었는데? 아이 미안해요 자 여기에 기망해요 이렇게 친 거예요 지금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요? 을이 되고 여기는 갑으로 바꿔놔야 되겠네 이해되죠? 여기 보니까 이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기당한 사람이 누구요? 을이니까 취소권자가 누구요? 을이지 을 그러면 이거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건 추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갑이 이거 갑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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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을이잖아요 또 을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 취득한 계약의 반환을 정에게 뭐였어요?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취득하게 된 아 이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는 양도한 거잖아 이건 취인이 아니지 이건 취소할 거니까 아 이게 지금 얘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 1억을 줬다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이게 취소가 되잖아 그럼 이 돈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 없어? 있지? 그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한 거야? 정에게 양도한 거니까 이건 취소하겠다는 거지 취인이 아니지 그림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갑이 뭐 한 거예요? 청구한 거고 이건 갑이 양도한 거고 갑이 이전등께 필요한 소리를 의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공한 건 뭐예요? 이건요 갑이 이전등께 필요한 소리를 의에게 제공을 했다 제공을 했다는 건 이행을 한 거죠 이행을 했는데 이행을 했는데 받아야죠 그런데 을이 안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는 취인이 아니죠 자 바꿔볼게요 상대방이 이행을 했어 자 다시 이 이 청 경 담 양 강이거든 그럼 청구하고 양도는 상대방 의리하면 이거 아니 갑이하면 취인이 아니죠 이 이행이 있잖아 이 이행 이 이행은 갑이하든 의리하든 취행이죠 저희만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면 이건 100% 추인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이 갑 사기친 놈이 이행을 했죠 이행을 하면 추인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받아야 돼 취소권자가 받아야 추인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취소권자가 아니죠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사기친 놈이 이행을 했지만 취소권자가 안 받아보러 그럼 이건 취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제공을 했어 제공을 했지만 받았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취인을 안 준 거야 알아들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거 이행이라고 써놔 이행이라고 써놓고 옆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써요? 가로 열고 취소권자가 받아야 됨 이거 취 어? 3번이요? 미안해요 3번 이행이라고 써놓고 이거 누가 이행한 거죠? 갑이 이행한 거야 이행인데 이 이행은 뭐 해야 돼? 취소권자가 받아야 받아야 추인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뭐 괜찮아 하나 뭐 알고 가면 되지 답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기망상태에서 벗어났죠 누가요? 의리 취소권자가 이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라는 말 보이죠? 이건 이행이지 누가 이행한 거야? 의리 취소권자가 이행한 거죠? 이건 추인인 거야 4, 5번은 이건 취소한 거지 취소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법정 추인은 꼭 좀 체크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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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5번 정도를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아마 주택사라 간평에서 긁어왔을 거예요 제가 문제 지문을 이 표현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가져온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조건기한 틀린 건데 여기는 버리면 안 돼요 조건기한은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 동역 나올 때마다 여기 해제 조건 있죠? 조건이 성취가 됐네 그럼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소효력을 잃어요 발생이 돼요 발생이 돼? 해제니까 해방됐다 그렇죠? 잃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어디가 틀린 거야? 소급하여 잃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면 어때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잃는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질문이에요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소급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소급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조건과 기한은 소급요가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나 기한은 소급요가 없다 그럼 조건은 언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조건은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냐고? 조건이 성취되때 기한은 기한은 도래시 그렇죠? 여기는 소급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조건은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소급이 나올 수가 있는 거 기한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소급이 나오면 안 된다 이해 돼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이거 조건 성취 이 기한은 도래 소급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가 때문에 틀린 거예요 채무자에 있는 걸로 뭐예요? 추정하죠 채권자가 들어가는 안 됩니다 동영사회 때는 채권자로 얼굴 갈아입고 나와요 여기가 여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어차피 문 열고 나가면 잊어먹거든 이게 담보 제공 의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돼야 안 돼요? 상실되겠지 뭐 이게 대표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즉시 뭐라고 그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하고 이걸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 그래요 즉시 변제 청구한다 그러지 않을까요? 은행에서 돈 1억 빌려오면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은행이 가만히 있겠냐고 당장 갚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인 거야 지금 이게 담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여기 여기 이거 하지 않으면 당연히 당장 갚아 그러지 않겠냐고 당연한 거지 뭐 여기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확정될 때도 뭐라고요? 채무가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읽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일단 조건 기한 나오면 무조건 1회 거하고 2회 거 다 똑같습니다만 버리지 말고 반복해서 읽으면 주시라고 그럼 조건 기한은 무조건 마칠 수 있거든요 이것만 따로 하지 말고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그 다음에 갚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를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줬습니다 인도 넘어온 거 보이시죠? 그럼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는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럼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를 냈습니다 보이신가요?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두 가지 논점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장금은 칠했는데 등기는 아직 안 넘어왔죠? 그런데 목적물은 여기 와 있는 거죠? 매매가 돼서 다시 넘어갔죠? 이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논점이 두 개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등기청구권이에요 을이라는 사람은 원래 갑에 대해서 등기청구권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이다? 물청이다? 채청이죠 그럼 소멸시효에 원래 걸려요 안 걸려요? 시효에 걸린단 말이에요 10년짜리가 그런데 이 등기청구권자가 채청이지만 뭐 하고 있으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를 한 거죠 누구한테 병에게 넘기면서 이걸 점유승계라고 그랬어요 점유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점유승계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라 그래서 이걸 32회 때 기출을 시켰습니다만 이것 정도는 하나 체크하고 가시라고 수업 전에 여러 번 내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 만약에 이미 경료가 돼버렸어 경료된 중간 생략 등기 병익이 넘어온 거죠 그럼 유효, 무효? 유효가 돼 다만 토지거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등기입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전원에 합의가 있을 수 있죠 전원 합의가 있을 수 있고 전원 합의가 없을 수 있다 그럼 전원 합의가 되어 있다면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만약에 전원 합의가 안 돼 있다면 병은 갑에게 대의만 되는 거죠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 문제는 두 개예요 하나가 등기 청구권 하나하고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를 중요시 여기는 게 이 등기 청구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체가 그럼 돌아가 보면 등기 없이 지금 병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 옆에 갑, 을, 병 이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그림이 안 그려지고 눈동자만 동글동글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럼 여기에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해요 이건 내가 속된 말로 욕하면 안 되지만 참 지랄 연병 떨고 있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인 적이 있어요 지금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냐고 없는데 뭔 진정 명의를 짜지냐고 진정 명의는 소유자이었던 자만 되는 거야 그런데 병은 한 번도 소유자였던 적이 없는 자야 그런데 뭔 진정 명의를 청구하고 난리 구슬해 이걸 답을 찾아라 그럼 안 된다고 알겠죠? 찍었을 때는 1번이 답일 수도 있어요 모르고 찍어버리면 그런데 진정 명의는 이해되죠? 이제는 잊어붙지 말라고 병은 소유자 인적이 없다고 그럼 진정 명의를 행사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두 번째 을, 중간자,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을의 등기청구권은 을이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다면 섬유하시오가 진행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을이 점유를 상실했어 점유 상실이 뭐예요? 점유를 승계해줬다고 누구한테? 병에게 승계해준 거지 그럼 시오가 진행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얘는 간접 점유자 얘는 직접 점유 개념 형태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죠? 그 다음에 갑이 병의 엑스토지 소유자임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한테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 소유자임을 이유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면 병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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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병은 뭐예요?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이 얘한테 뭐라고 했어? 물청을 행사해 얘한테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야! 내놔! 그런다고 내가 소유자야 내놔! 그러면 이 친구가 뭐예요? 울고 간다고 그럼 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이 식빵 그런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 식빵이에요 그 식빵이 이게 되고 정당한 권원자에게 물청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지 병은 뭐예요? 거절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4번 갑을 병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죠 합의하면 중간제 등기 청구는 소멸해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고 소멸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그 갑의 승낙 없이 등기 양도했네 양도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라? 양도가 나오면 양도, 그렇죠? 병은 직접 갑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여기 보면 승낙이 보여? 안 보여? 갑의 승낙이 지문에 이게 안 보이면 무조건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갑의 승낙이 보여 동의 승낙이 그럼 직접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5번이 중간 생략 등기하고 미등기 전매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사례형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 다음에 을은 갑 소유입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X부동산을 매수하여 전 대금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 받았어요 보이죠? 인도 받았는데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같은 맥락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중간자 있잖아요 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 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이웃은? 원래 을의 등기 청구는 물청, 채청? 채청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죠? 그럼 소멸 시자가 진행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병이 병이 을로부터 아 임차했네 임차했다는 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누구에게? 병의 임차인에게 나가라! 물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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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식빵 이게 식빵이에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정당한 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X 부동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예요? Y 부동산을 사고 팔았더라고 그럼 이건 차구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5표시 무효 원칙 그래서 이 등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인 거지 Y등기는 무효 알겠죠? 이 X로 다시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옆에다가 이걸 5표시 무효 원칙 무효 원칙이라고 해서 이건 차구의 문제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차구의 문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갑을병 나왔는데 전멸했네 그렇죠? 그럼 중간자 이 을 있죠? 갑에 대한 등기청은 소멸해?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 엄청 유명한 질문 그렇죠? 그래서 혹시 51번은 맞혔는데 52번을 틀렸거나 거꾸로 52번은 맞았는데 51번을 맞혔다면 짝짝이요 짝짝이라고 짝꿍 등이요 두 개가 같은 문장인데 읽으면서 그래서 51번과 50을 묶어가지고 같이 푸시라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따 저녁에 제가 3회 걸 풀 거거든요 그런데 3회하고 2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 패턴이 똑같은데 이게 두 개가 유기적 관계예요 그래서 2회하고 3회는 점수를 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설을 들어야 될 문제이지 동영상에 올라가니까 다시 3회 것도 들으라고 그런데 3회 걸 풀어보면 1회 때 점수가 20개 나왔던 사람이 3개가 더 올라가요 3개, 4개 정도가 10개 맞은 사람은 13개 정도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단 이걸 잘 들었다는 전제에서 스타일이 그래요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2회하고 3회는 어렵게 지문을 낸 거예요 지금 어렵게 낸 거기 때문에 점수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시각이 달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막 가서 갖다 놓고 그림 그려놓고 여기 윈법쌤 해놓고 막 칼로 막 찔러 이렇게 막 일기장에다 이르지라 하지 말라고 안 좋은 거예요 자 답은 4번이에요 5번에 의리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했다 그랬죠 가벌병 중간 생략 등기 나왔잖아 합의가 됐네 그렇죠 합의가 됐네 대금이 인상됐네 보이죠 그럼 대금이 인상되면 미지급이죠 그럼 병이 등기 청구 올 때 갑이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거절할 수 있다 인상 거절할 수 있다 이것밖에 안 돼 인상 나오면 다 읽을 필요 없어 미지급 같은 거 안 봐도 돼 100% 미지급이야 인상 됐는데 지급해버렸으면 문제를 물어보겠어요 이걸 지급이 안 된 거지 그럼 끝을 입어 거절할 수 있다 이것만 찾으라고 인상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읽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 혼동 가봐 이 혼동을 한 번은 내긴 내야 되는데 이걸 패스해라고 넣은 거거든요 이 53번에 지금 글자가 끄적끄적 돼 있어 그거 아웃이야 그럼 안 돼 이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넘어가야지 넘어가서 끝을 해까지 80번까지 풀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야지 여기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끝을 해 시간이 부족해 본다고 이걸 다섯 개를 언제 풀고 있겠냐고 이걸 나중에 사회 때 공동저당권 계산 문제 나와 그거 풀고 있어요 환장을 누르셔 그거 그런 걸 왜 푸냐고 면피용인데 자 여기 1번 자 엑스부동산에 지상권자가 엑스부동산 있었나 봐 토지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상권자가 있는 거야 지상권자가 있고 그 이후에 뭐가 붙어있는 거야 저당권이 붙어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돼 주등기 얘가 뭐가 돼요 부기등기가 된 거지 그런데 혼동이 누구하고 누구하고 생긴 거예요 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둘이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해버리거나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부기등기를 주어야 돼 주등기를 주어야 돼 이거 주어야 돼 안 주어야 돼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뭐 얘가 취득하든 얘가 취득하든 상관없다고 주등기를 주어보면 안 되지 부기등기를 주어야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두 번째 봐봐요 엑스토지의 2번 엑스토지의 엑스토지가 A가 A가 뭐예요 1번 저당권 B가 뭐예요 2번 저당권이 붙어있죠 그때 누가 가져갔어요 A가 토지 소유권을 상속을 받은 거야 상속을 받았다 보이죠 이때 조심할 거 그럼 원래 선순이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얘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얘는 상속을 받은 거죠 이건 소멸할까 안 할까 이건 소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상속인은 법리적으로 뭐예요 이 하단의 저당권을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를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소멸이 되는 거고 얘가 1순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상속이 아니라 이런 단어가 없어 단어 없이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그럼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갑의 부동산이 봐봐요 을이 임차이냐 여기에 이 부동산의 병에 저당권이 붙어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소유권 가져올 수 있죠 소유권을 가져오면 혼동이 생겼죠 이 임차권 소멸해 안 해 소멸하지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은 경매로 받아왔어 경매로 경매로 소유권을 가져온 거야 그럼 저당권 소멸하겠죠 경매니까 그렇죠 후순위가 없어진 거잖아 그럼 임차권은 소멸해 안 해 이건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사례인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지금 이건 같은 이치라고 상속을 받으면 소멸하지만 이 친구가 매매를 가져온 거야 그럼 얘는 소멸해 안 해 소멸하면 안 되거든 이게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그거 차이 그다음에 3번에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 토지권의 매매로 취득했네 그럼 당연히 혼동이잖아 아주 순수한 혼동이네 이건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었죠 그런데 얘가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온 거죠 이렇게 후순위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이 된다 혼동이 생긴 거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조심하세요 상속인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엑스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상권자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지상권자에 뭐가 붙은 거예요?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가 상속을 받은 거지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그럼 여기서 혼동으로 인하여 이 지상권이 소멸돼 버리면 얘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소멸돼 안 돼 소멸이 안 된다고 이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기등기 그다음에 여기에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지역권은 소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땅 샀는데? 아니 이건 안 그리려고 했는데 이거 승역지고 이게 요역지잖아 그럼 여기에 지역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지역권이네 통행지역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여기 지역권이잖아 누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지 뭐요? 그럼 지역권자가 이 땅 사붓네 내 땅이 내 땅이네 내 땅 내가 받고 다니는데 뭔 지역권이 왜 필요하냐고 소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지역권자가 이건 뭐예요? 요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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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뭐 한 거예요? 승역지를 소유권 취득했다니까 그건 필요 없죠 이거 공시법 때문에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수용을 했어 이 땅 요역지를 수용했다고 수용을 했는데 수용된 땅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있잖아요 이거 소멸되면 안 되지 국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해 돼요?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역권자하고 요역지는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그 땅을 사부린 거니까 혼동이 생긴 거지 그럼 소멸돼야지 뭐 풀어라고 내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틀려도 괜찮다고 이해 되죠? 이거 하나만 풀고 쉬자고 물청 뭔 쉴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알겠죠? 여기 점유해수란 말 보여요? 점유해수 청구권 행사기간이 몇 년이요? 자, 이거 갑에 자전거가 있었는데 자, 의리라는 사람이 훔쳐갔다고 훔쳐갔어 그럼 자전거 여가 있겠죠? 그럼 이 의리라는 사람은 갑은 자전거 훔침을 당할 때 소유권도 있었고 점유권도 있었지 그렇죠? 그럼 소유권은 물청을 행사할 때 반환청구가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럼 안 된다고 소유물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소유물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럼 안 되지 아무 때나 행사해도 돼 10년, 20년, 30년, 50년 알겠죠? 그런데 점유권에 점유물에 기한 반환청구는 1년이라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맨날 1년 1년이 출소기간이야 소송을 제기해라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청구는 전제조건이 뭐 해야 돼? 침탈해야 돼 그 다음에 선의삼자에게 넘어갑소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이런 제한이 적용돼? 안 돼 안 돼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사유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세 개를 내와라 세 개를 제발 얘기하라 하나는 침탈해야 됩니다 사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출소기간입니다 세 번째 선의삼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싹 다 됩니다 싹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되고 소유물 그럼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거죠? 소유물 점유를 침탈당했네 그러면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청구하거나 점유권에 기한 해수도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점유해수와 본권해수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의 점유자가 아니요 그러면 물청에 상대방이 돼야 안 돼? 돼죠 뭐 안 돼긴 답이 3번이지 엄청 쉬운 건데 이거 자 이거 진정 명의 봐봐 진정한 명의자 그럼 진정한 명의자는 소유자의 소유자가 아니요? 소유자제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 여기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진정 명의가 소유자지 뭐예요 이게? 점유자예요 이게 지금 점유자로 보여요? 소유자지 직접 점유자가 여기 탁탁 붙었지? 다 떨어져 있었는데 자기 의사의 기하여 점유물을 제사한 자에게 인도한 거야 그럼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의 기하여라고 돼 있죠? 자 봐 갑이 있고 의리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요 그럼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직접 자기 의사의 기해서 병한테 뭐예요? 물건을 넘긴 거죠 이해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가 침탈로 보이냐 이거지 이게 침탈이에요 이거? 아니다고 이건 자기 의사라고 그럼 자기 의사에 넘어가니까 점유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점유권에 기한 해수는 반드시 침탈해야 되거든 내가 한강에서 자전거 빌려가지고 타고 있어 임차인이 그러다가 도둑놈이 내 자전거 훔쳐갔어 이거 침탈인 거지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점유물 근데 내가 자전거 빌려가지고 타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나도 한번 타보자는 거야 그럼 내가 내 의사의 기해서 빌려준 거야 이해 돼요? 그거 침탈이냐고 그건 침탈이 아니지 그럼 점유물 반환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침탈이 아니니까 이 판례도 엄청 잘 나온 거잖아요 이거 애완화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 잘 어우 거야 됐지? 하지 마시고 잘 나갈게 ?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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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